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빠따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영상은 대칭을 이용한 투뱅크샷 패턴 2편입니다. 저번 영상을 시청하신 뒤 투뱅크샷 성공률은 조금 좋아지셨나요? 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예습, 복습 그리고 경기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지점에서의 출발을 하더라도 당점으로만 해결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함께 보시죠. 자 우선 당구 테이블을 절반으로 나누면 정사각형 모양이 두개가 나옵니다. 1번 정사각형과 2번 정사각형이죠. 득점이 가능한 투쿠션 지점이 있는 정사각형 내에서 출발하는 투뱅크샷은 지난 1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득점 가능한 투쿠션 지점을 확인한 후 그 값의 절반 값이 원쿠션 지점이 되고 큐볼이 출발하는 위치에는 각각 회전이 있었습니다. 즉, 지금 보시는 배치에서는 득점 가능한 투쿠션 위치는 10포인트, 그 값의 절반인 5포인트가 원쿠션 값이 되고 큐볼의 출발 위치는 3포인트이니 무회전 12시 1에서 2팁짜리죠. 그럼 무회전 12시 1에서 2팁을 주고 5포인트를 치면 득점이 됩니다. 대칭을 이용해 당점 변화로만 치는 투뱅크 패턴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투뱅크 패턴 1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돌아와서 만약 같은 배치인데 큐볼의 위치가 1번 정사각형이 아닌 2번 정사각형 내에서 출발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2번 정사각형에서도 각 포인트마다 회전이 정해져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1번 구역처럼 2번 구역에서도 각 포인트마다 회전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 쿠션의 위치가 포함된 1구역의 1포인트는 3팁, 2포인트는 2팁, 3포인트는 무회전이었고 2구역의 4포인트는 3팁, 5포인트는 2팁, 6포인트는 1팁, 7포인트는 무회전입니다. 즉 테이블 전체에서의 회전량은 이런 모습이겠죠. 하지만 1구역과 2구역의 가장 큰 차이는 1구역에서의 2쿠션 지점의 절반 값이 1쿠션 지점이었지만 2구역부터는 2쿠션 지점의 값이 그대로 1쿠션 값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배치가 있으면 2쿠션 지점은 대략 10포인트고 만약 1구역에서 출발한다면 1쿠션 지점이 5포인트가 되고 2구역에서 출발한다면 2쿠션 값 그대로 10포인트가 1쿠션 지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2구역, 포인트의 별 시타를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배치입니다. 수구 출발 4포인트, 즉 3시 3팁짜리 득점 가능한 2쿠션 지점은 10포인트 그럼 2구역에서 출발하니 1쿠션 지점도 10포인트 그럼 3시 3팁으로 10포인트를 치면 됩니다. 두번째 배치입니다. 수구 출발은 4포인트, 3시 3팁짜리 득점 가능한 2쿠션 지점은 20포인트 2구역에서 출발하니 1쿠션 지점은 2쿠션 값 그대로 20포인트 3시 3팁으로 20포인트를 치면 됩니다. 세번째 배치입니다. 큐볼 출발은 2구역 4포인트, 3시 3팁짜리 득점 가능한 2쿠션 지점은 25포인트 정도 그럼 3시 3팁으로 1쿠션 25포인트를 치면 됩니다. 다음은 5포인트 출발입니다. 첫번째 배치입니다. 득점 가능한 2쿠션 지점은 20포인트 2구역에서 출발하니 1쿠션 지점도 20포인트 큐볼의 출발은 5포인트니 3시 2팁입니다. 두번째 배치입니다. 득점 가능한 2쿠션 지점 10포인트 큐볼은 2구역 5포인트에서 출발하니 3시 2팁에 1쿠션 지점 10포인트가 되겠네요. 세번째 배치입니다. 큐볼은 2구역 5포인트에서 출발하니까 당점은 3시 2팁이고 득점 가능한 2쿠션 지점은 15포인트 그럼 1구역에서 출발할 때가 2쿠션 지점의 절반이고 2구역은 득점 가능한 2쿠션 값 그대로 치니 3시 2팁에 15포인트입니다. 다음은 6포인트에서 출발할 때입니다. 첫번째 배치입니다. 큐볼 출발은 6포인트 3시 1팁짜리 득점 가능한 2쿠션 지점은 20 그럼 20포인트가 1쿠션 지점이고 당점은 3시 1팁입니다. 두번째 배치입니다. 수구 출발은 6포인트 3시 1팁짜리 득점 가능한 2쿠션 지점은 10포인트 그럼 1쿠션 지점은 10포인트 당점은 3시 1팁이겠죠? 세번째 배치입니다. 출발은 2구역에 6포인트 3시 1팁 득점 가능한 2쿠션 지점은 25포인트 정도 그럼 1쿠션 지점 25포인트를 치면서 당점은 3시 1팁을 주면 됩니다. 다음은 7포인트에서의 출발입니다. 첫번째 배치입니다. 출발은 2구역에서 7포인트 즉 2쿠션 지점 값과 1쿠션의 값은 같습니다. 득점 가능한 2쿠션 지점은 10포인트이고 1쿠션 지점도 10포인트가 됩니다. 출발은 7포인트이니 당점은 우회전이고 정중앙보다는 살짝 높은 12시 1에서 2팁 정도입니다. 두번째 배치입니다. 득점 가능한 2쿠션 지점은 20포인트 7포인트에서 큐볼이 출발하니 당점은 12시 1에서 2팁 1쿠션 지점은 2쿠션 값과 동일한 20포인트가 되겠죠. 세번째 배치입니다. 득점 가능한 2쿠션 지점은 30포인트이고 1쿠션도 같습니다. 출발은 7포인트이니 출발은 7포인트이니 12시 1에서 2팁 즉 무회전 상단이 됩니다. 다음은 8포인트 즉 코너에서 출발할 때입니다. 첫번째 배치입니다. 수구 출발은 8포인트 무회전 하단 6시 1에서 2팁짜리 득점 가능한 2쿠션 지점은 10포인트 그럼 1쿠션 지점은 10포인트 당점은 6시 1에서 2팁이겠죠. 두번째 배치입니다. 큐볼 출발은 8포인트 6시 1에서 2팁짜리 득점 가능한 2쿠션 지점은 20 그럼 20포인트가 1쿠션 지점이고 당점은 6시 1에서 2팁입니다. 세번째 배치입니다. 득점 가능한 2쿠션 지점 30포인트 큐볼은 2구역 8포인트에서 출발하니 1쿠션 지점은 2쿠션 값과 같고 당점은 6시 1에서 2팁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첫번째 첫번째 전체 테이블에서 정사각형 2개 즉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눈다. 두번째 1구역에서 출발하면 2쿠션 지점의 절반 값이 1쿠션 지점이다. 세번째 1구역에서의 회전량은 1포인트가 3시 3팁 2포인트가 3시 2팁 3포인트는 무회전인데 정중앙의 무회전보다는 열두시 1에서 2팁이 좋다. 여섯번째 2구역에서 출발하면 1쿠션 지점은 2쿠션 지점과 값이 같다. 일곱번째 각 출발 포인트에서의 당점은 4포인트가 3시 3팁 5포인트가 3시 2팁 6포인트가 3시 1팁 7포인트가 12시 1에서 2팁 8포인트 즉 코너 출발은 6시 1에서 2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2구역에서 출발할 때는 1구역에서 출발할 때보다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쳐주는 것이 확률이 좋아 보였습니다. 각자 연습을 하면서 본인의 속도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당점도 회전이 많은 것 같다면 살짝 높게 설정하고 쳐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1편과 2편의 내용으로 시타를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배치입니다. 큐볼 출발은 1포인트 즉 3시 3팁 2쿠션 지점은 10포인트 그럼 1쿠션 지점은 절반인 5포인트가 되겠죠? 두번째 배치입니다. 득점 가능한 2쿠션 지점은 25포인트 출발은 6포인트이니 3시 1팁짜리 그럼 1쿠션 지점은 25포인트 당점은 3시 1팁이 됩니다. 세번째 배치입니다. 득점 가능한 2쿠션 지점은 30포인트 큐볼의 출발은 큐볼의 출발은 8포인트 즉 코너 그럼 6시 1에서 2팁이고 속도를 살리면서 1쿠션 지점 30을 치면 됩니다. 네번째 배치입니다. 큐볼의 출발은 5포인트 즉 3시 2팁 2쿠션 지점은 15포인트 정도 그럼 1쿠션 지점도 15포인트 3시 2팁으로 15포인트를 치면 됩니다. 마지막 배치입니다. 득점 가능한 2쿠션 지점은 10포인트 큐볼의 출발은 3포인트니 12시 1에서 2팁 1쿠션 지점은 1구역이니 2쿠션 지점 10의 절반인 5포인트가 되겠죠. 자 오늘은 투뱅크샵 패턴 1편에 이어 2편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잡한 숫자 계산보다는 출발하는 지점에 회전량만 알아도 2쿠션 지점을 알면 바로 득점이 가능하답니다. 본인의 속도 회전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조금 쳐보시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관광 quber ание Sapp Cert • headac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